유어메이트 콘텐츠들은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우선 컴퓨터에서 유어메이트 콘텐츠를 사용하려면 인터넷을 열고 네이버 혹은 구글에서 유어메이트를 검색해 사용합니다. 검색을 하면 대표적으로 두 개의 사이트가 나옵니다. 유어메이트.co.kr은 유어메이트의 소개 홈페이지이고 유어메이트.io는 메인 홈페이지입니다. 따라서 메인 홈페이지인 .io를 클릭합니다.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브라우저를 확인하겠습니다. 유어메이트 교육 콘텐츠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는 크롬입니다. 만약 바탕화면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없다면 인터넷에서 크롬을 검색해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 설치합니다. 설치 후 크롬을 열어 유어메이트를 검색해 유어메이트.io를 클릭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 유어메이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을 찾아 클릭합니다. 회원가입을 안 하셨다면 회원가입을 눌러 가입을 진행합니다. 이메일을 아이디로 사용하니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. 그 다음 이름을 누르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팝업이 뜨는데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고 본인 인증을 눌러 넘어가서 핸드폰으로 패스앱 혹은 문자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. 이렇게 인증 후에 가입하기를 완료하면 아이디가 생성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